아 tea 하고싶다 예 오늘 하ben 파악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힘받다. 그래도 모양은 이쁜데요? 그쵸. 라면에 딱 넣어 먹으면 알맞은 사이즈. 이 좋은 걸 라면에 넣는다고요? 두 개나 키셨어요? 네. 저희는 세 가족이 왔기 때문에 세 개 가져갑니다. 전국 3단계. 잠깐만요. 못난이. 잘생긴 편이죠? 네. 저희가 이제 하나 공지 말씀드릴게요. 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우린 설명 못해요. 아 그래요? 우린 알바예요. 알바예요. 이때만. 축제 기간에만 사용하는 제작. 이제 주문 제작입니다. 이 기간 아니면 못 먹겠네요. 그러면? 평소에는 다른 마트는 없어. 아 없고. 이때만 여기만. 이야. 와. 그냥 씹어먹는 거예요? 네. 한참 씹어 먹으세요. 아. 아니. 평소에 비해서. 예를 들면. 네. 반가격이요. 반가격이요. 네. 반가격이요. 네. 네. 그래서 한번 구경하러 오신 것이고요. 40만원 오늘은 축제기가 아니라 원플러스원 두 박스면 4개월분이거든요 거기에다가 한 박스를 더 드리고 있어요 두 박스면 4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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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장섬인데 안에서 판매하는 걸 말 그대로 갱매잖아 그죠? 좀 싸게 판다 이렇게 15년구 80만원 맞는데 40만원 출발하기라 80만원인데 40만원 출발 이것도 하나의 교육인 것 같아요 잘 보이시죠? 네 우리 본인들이 이제 구매를 하실 산삼이기 때문에 이게 몇 년근처럼 보이세요? 11만원 아 우리 나왔습니다 11만원 11만원 또 다른 분 안계신가요? 그러면 저분께 11만원 4만원 할인된거지 구경하세요 옆에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 저녁만께 몇 년산인지 14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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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거 어른이요 한 잔에 한 뿌리에 감사합니다 여기에는 산삼라테에요? 네 산삼라테 한 모금을 딱 먹으면 입안에 산삼 향이 이렇게 막 확 도는 그런 느낌이 확 진짜 진하게 작은 산삼이지만 괜찮습니다 헬스 투어는 이제 우리 금강 예전 토이 네 본문 여기여기 이제 흰집사 익숙사 삼각 체력 이게 판 시원하다. 땡겨 땡겨.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